다른 뜻에 대해서는 베단이의 나사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라자로의 소생 나사로의 부활의 성화상 나사로 또는 라자로는 유대인 남성으로 예수의 친구. 일본 전교회에서는 나사로로 전사된다. 유태명 에리에젤이 그리스어와한 이름이라고 추측한다. 개혁 한글판 성경전서에서는 나사로 공동번역성서에서는 라자로라고 음역했다. 기독교에서 성인으로 존중받으며 기념일은 6월 21일 예루살렘 교회의 베단이에 살아 마리아와 마르타의 남동생으로 모두 예수와 친했다. 예수는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또 요한복음서 11장에 의하면 예수에 의해서 일단 죽고 살아났다. 나사로가 병이라고 듣고 베타니아에 온 예수와 일행은 라자로가 매장해져 벌써 4일 지난 것을 안다.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잘못 알려져 있지만 신약성서학자 김학철 선생이 기독교 사상에 연재한 렘브란트 이야기에 띄르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을 통분한 것이었다.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께서 라자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통분하게 여기신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가 무덤의 앞에서 나사로 나오세요 라고 하니 죽었음이 분명한 나사로가 수위에 둘러져 나왔다. 이 라자로의 소생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유태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대제사장과 야파 다른 제사장들은 라자로도 죽이려고 음모했다. 전승에 의하면 후에 나사로는 키프로스의 초대 주교가 되었다. 전교회에서는 성지주일 전날의 토요일을 라자리에 스보타라고 불러 그리스도에 의한 라자로의 소생을 기억한다. 남프랑스의 전승에서는 자메 마르타 마리아들과 함께 산트 메리드라 메일의 표착 그 후 마르세유에 포교했다고 한다. 나사로의 소생의 기적은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가 구제해 삶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의 전조로서 해석되어 왔다. 문학에서도 가끔 그러한 이미지의 인용이 보인다. 예를 들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에서 주인공인 살인자 라스콜리니코프가 자백을 결의하는 계기로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를 소냐에게 낭독시키는 장면이 등장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